눈이 펑펑 온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봄기운이 가득해졌습니다. 오늘은 제철 채소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봄에는 겨울철 보다 영양소의 소모가 훨씬 많아지는데요.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영양소들이 많이 소모되는데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10배나 더 많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봄철에 생기는 충본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봄철에 충본증이 생기는 이유는 미국의 밝혀진 연구결과에 따르면 철분 농도가 낮아지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봄철에 충본증이 생기는 원인을 철분 농도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강한 태양광이 살균 효과를 불러오며 이로 인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활동이 저하되고 철분의 흡수가 감소합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대사 과정에 참여하여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철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대사 속도가 떨어져 피로감이나 졸음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철분 저장량과 합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내 철분 수요 공급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철분 결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로 50개의 후부터는 더욱 신경 써서 철분 섭취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유독 철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나쁜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시면 절대 안되고 올바른 식습관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무엇보다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과 신선도가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봄철 식물인 봄나물에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서 비타민이나 무기질 칼륨 등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초봄에 겨울철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봄나물들의 경우에는 생리활성 물질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봄나물 중 하나인 냉이는 강원도에서는 나생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냉이는 성질이 치우쳐 있지 않고 단맛이 있어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나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좋습니다. 또 피를 맑게 하고 동맥 경화를 예방해주면서 변비를 완화시키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도와줍니다. 냉이는 잎사귀도 먹고 뿌리도 같이 먹는데 비타민 B1과 비타민 C도 풍부하고 또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칼슘이나 철분도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하지만 몸이 차고 팔다리에 찬 기운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몸이 더 차가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녁은 맛있는 냉이 된장국 어떠신지요? 또 다른 대표적 봄나물에는 달래가 있는데요. 달래는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 작은 마늘이라고도 불립니다. 양기를 보강하여 정력을 돕는다 하여 남성에게 특히 좋은 봄나물로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형, 불면증 등을 치료하는 효능과 피를 생성시키는 보혈약재로 사용되고 있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효능도 있는데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데 이 가운데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연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달래는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맛이 강함으로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손발이 유난히 냉한 체질의 사람은 달래가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야채이니 맛있는 달래무침 반찬에 드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개해드릴 봄나물은 바로 부추입니다. 충청도나 경상도에서는 정부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봄철에 맞는 부추는 인삼이나 녹음과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옛날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로부터 사랑받아온 봄철 나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엌에 옆에다 몰래 부추를 키워가지고 남편한테 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스테미나 식품인데요. 부추는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C로 풍부해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이나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데요. 또한 부추에는 카로틴, 루테인 등의 항산화제와 엽산, 철분 등이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눈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섬유질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소화기능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유익한 채소인데요. 이러한 부추도 과하게 먹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요. 생육환경, 생산지역 등에 따라 일부 부추에는 옥타드세톤과 세스키테르펜이 함유될 수 있습니다. 두 물질은 간독성이 있어서 간기능을 저하시키고 심지어 간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봄나물은 두룹입니다. 두룹은 나오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때가 길지 않습니다. 빼어난 향과 인삼에 버금가는 약효까지 갖추어서 이걸 봄나물의 자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두룹은 체내 에너지 생산을 돕는 철분과 비타민 B군을 함유하고 있어 피로를 줄이고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피로를 돕는 아스파라긴산, 비타민 C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칼슘과 단백질 성분도 풍부합니다. 특히 두룹에는 인삼의 대표 성분으로 잘 알려진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체내면 영역 강화에 정말 뛰어난 효과가 있어 나른해지기 쉬운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환절기 감기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두룹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두룹은 순이 더 자라면 거기서 독성 물질이 생겨나기 때문에 밥상 위에 올리기가 부적절해지는데요. 심지어 어린 순에도 아주 약간의 독성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향이 좋다고 날로 드시면 안되고 두룹은 생체가 아니라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먹는 숙체로 먹어야 됩니다. 다섯번째 숙입니다. 숙은 단군 신화에도 나올 정도로 우리 민족에겐 각별한 의미가 있는 식품인데요. 특히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만병통치약으로도 불려왔습니다. 숙은 비타민C, 비타민E,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체내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숙은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의 미네랄 성분인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숙에는 뇌기능에 필요한 비타민 B1, B2, B6, 칼슘, 인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성 치매와 같은 뇌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숙은 이처럼 건강에 매우 좋은 식재료이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숙은 페놀류와 쑥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신장의 부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페놀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글루타치온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을 드실 때에는 적절한 양과 먹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약물 복용 등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섭취량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봄에는 몸속의 영양소가 겨울철 보다 많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영양소 보충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를 채울 수 있는 제철 식재료 봄나물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냉이, 달래, 부추, 두릅, 숙에 대한 효능과 주의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철 음식이 최고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건강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박수